자 경기준이 됐네요. 가도록 하겠습니다. 대망의 결승! 첫 경기입니다. 1세트 전례가 있는 드라마 피기고요. 그렇죠. 와인 반피! 일단 배탈 왔죠? 망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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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와이니! 망고! 오히려 드루이드가 안 되요. 망고! 와이니! 골드바이는 안돼! 골드바이는 안돼! 오우! 일단은 페탈이 아니었어요 자 핀이 아직은 오래 그냥 가요 그냥 가야되요 드루이드라도 하나 잡고 드루이 아아 나만 죽었네 자 요거 매복인가요? 자 센스 플레이 있죠? 센스 플레이 스프레이스 없사 오에 달려드니 오에 달려드네 막걸막걸막걸막어우 유상폼 거의 다 누가 막었죠? 아 아eg 뭐 아 이 전사 활용은 나오거든요 자 크라켄은 아직까지는 온! 크라켄은 온! 아 이것도 센스 플레이 이거 스킬 못하게 하겠다고 인터뷰 때 얘기했거든요? 딜둥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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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약에 이건 센스건? 굿! 아! 크라켄이 가져갔어요! 만약 센스 플레이 끝났습니다! 센스 플레이 역시였나요? 또 땡겨옵니다. 네, 크라켄 치러 왔습니다. 아! 다다니 영속까지! 다다니 영속까지! 이야! 무슨 도안하면서 궁극기 다 맞고 있습니다! 아일러브영주! 에이스겠는데요? 에이스! 에이스! 그리고 뭐 거기도 거의 이거는 막을 수가 없죠? 네! 부족한데 정말 정말 그토록 갖고 싶었던 우승 트로피가 이제 눈에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! 지지! 에이! 야! 저만 해도 약간 좀 당하는 것 같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팝업 지키면서 네! 치명상을 당겨봤거든요! 아 ash у 아 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